인기상 2번 김태훈이 상장 인기상 2번 김태훈 위 사람은 사단법인 남의 이해총이 주최하고 이봉조 기념 사회퇴가 주관한 이봉조배 제2회 남의 이봉조 가요제에서 인기상을 수상하였기에 이해상장과 상품을 드립니다 2023년 9월 17일 사단법인 남의 예총회장 앙광훈 대독 전달해 주십시오 꽃다발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상금은 30만원입니다 기념촬영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 참가자는 익산에서 오셨어요 노래 제목은 보고 싶은 얼굴인데 여러분들은 이럴 때 가을날 어떤 사람이 가장 보고 싶으신가요? 자 여러분께 2번 참가자의 노래 선물하겠습니다 김태훈님 무대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눈을 감고 걸어도 눈을 뜨고 걸어도 보이는 것은 초라한 모습 보고 싶은 얼굴 고려마다 물결이 그리마다 밝길이 그리마다 밝길이 허황한 어미에 눈을 감고 걸어도 눈을 뜨고 걸어도 보이는 것은 초라한 모습 보고 싶은 얼굴 눈을 감고 걸어도 눈을 감고 걸어도 거리마다 물결이 거리마다 길이 휩쓸고 지나간 헝망한 거리에 눈을 감고 걸어도 눈을 뜨고 걸어도 보이는 것은 초라한 모습 보고 싶은 얼굴 보고 싶으나 얼굴 말 그대로 스스로 서로 난 practic 틀 감사합니다.